오우 나 미춘 그제는 아름답구려 오우 나 미춘 오늘 10시 같이 있어줘도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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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안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가려주세요 추억의 추억의 네 왜 냄새를 맡아요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나요 제가 쓰던 거 아니에요 약간 시클 시클만 냄새가 아 그래요? 쭈욱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밑으로 보여요 그래요? 계속 써요? 네네네 남희춘의 더 테러라이브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 과연 몇 명이 모일지 한 10분 오셔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자 안대를 풀 라고 하면 풀어야 됩니다 안대를 풀어주세요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몇 명쯤 됩니까 이건? 전 공연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파스들은 안 나온네요 안 나오시잖아요 이분들은 인터넷으로 보는 걸 좋아하시지 네 저자